마법을 풀기 위한 키스 백설공주의 잠에서 사랑으로의 여정 옛날 옛적에 눈송이가 하늘에서 깃털처럼 내리는 한겨울 한 여왕이 검은 흙단으로 만든 창틀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며 창밖으로 눈을 바라보다가 바늘로 손가락을 찔렀는데 피 3방울이 눈 위에 떨어졌어요. 하얀 눈 위에 붉은색이 예쁘게 보였고 그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창틀의 나무처럼 검은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그녀는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으며 머리카락이 흙단처럼 검은 어린 딸을 낳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소설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왕은 죽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왕은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교만하고 거만하여 다른 여인이 자신을 능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멋진 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거울 벽에 걸린 거울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공정한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오여왕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백설공주는 거울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7살이 되었을 때는 낙과 같이 아름다웠고 여왕 자신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여왕이 그녀의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여왕님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여전히 더 공정한 것은 백설공주입니다. 그러자 여왕은 충격을 받고 부러움에 얼굴이 노랗고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고 그 소녀가 너무 미워졌어요. 그리고 시기와 교만이 잡초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더 높이 자라나 밤낮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죽여라. 그녀를 죽이고 그 증표로 심장을 가져와라. 사냥꾼은 순종하여 그녀를 데려갔으나 그가 칼을 뽑아 백설공주의 순진한 심장을 찌르려고 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아 사냥꾼이요 내 목숨을 갖게 해주세요. 야생의 숲으로 도망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냥꾼은 그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럼 도망쳐라 불쌍한 아이야. 곧 맹수들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죽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돌멩이가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멧돼지가 지나가자 그는 그것을 찔러서 심장을 잘라내어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로 여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요리사는 소금에 절여먹였고 사악한 여왕은 백설공주의 심장을 먹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먹었죠. 그러나 이제 불쌍한 아이는 큰 숲에 홀로 남겨졌고 너무 무서워서 모든 나무에 모든 잎사귀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돌과 가시 사이를 뛰어넘었고 야생짐승이 그녀를 지나쳤지만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저녁이 될 때까지 발이 닿는 때까지 달렸고 작은 오두막을 보고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모든 것은 작았지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흰 덮개가 있는 식탁과 7개의 작은 접시가 있었고 각 접시에는 작은 숟가락이 놓여 있었으며 작은 나이프와 포크 7개와 작은 잔 7개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백설공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접시마다 야채와 빵을 조금씩 먹고 잔마다 포도주 한 방울을 마셨는데 한 잔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매우 피곤한 그녀는 작은 침대 중 하나에 누웠지만 어느 것도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너무 길고 다른 하나는 너무 짧았지만 마침내 7번째 침대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오두막집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산에서 광석을 캐던 7난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개의 촛불에 불을 붙였고 오두막이 밝아졌을 때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난 순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내 접시를 먹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내 빵을 가져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내 야채를 먹었어? 다섯 번째 누가 내 포크를 사용했어? 여섯 번째 누가 내 칼로 자른 거야? 일곱 번째 누가 내 컵을 마셨지?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침대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는 누가 내 침대에 들어왔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가와서 각각 외쳤습니다. 누가 내 침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가 침대를 보니 백설공주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달려온 다른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은 놀라서 외치며 일곱 개의 작은 초를 가져와 백설공주에게 빛을 비췄어요. 오 하늘이여! 오 하늘이여! 그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까? 라고 외쳤고 너무 기뻐서 그녀를 깨우지 않고 침대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난쟁이는 동료들과 한 시간씩 함께 자면서 밤새도록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난쟁이들은 친절하게도 백설공주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대답했어요. 난쟁이들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사냥꾼이 목숨을 살려주었고 하루 종일 걸어서 집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난쟁이들은 네가 우리 집을 돌보고 요리하고 침대를 만들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도 좋겠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백설공주는 내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지냈다. 백설공주는 그들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고 아침에는 산에 가서 구리와 금을 찾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소년은 하루 종일 혼자 있었기 때문에 착한 난쟁이들은 그녀에게 계모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곧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백설공주의 심장을 먹었다고 믿은 여왕은 자신이 다시 처음이자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거울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거울 벽에 걸린 거울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공정한가. 그리고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당신은 제가 보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일곱 난쟁이가 사는 언덕 위에 계십니다. 백설공주는 아직 살아 있으며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거울이 거짓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냥꾼이 자신을 배신했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죽일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 땅에서 가장 공주가 아닌 한식이심은 그녀를 쉬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칠하고 늙은 행상인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변장한 백설공주는 일곱 산을 넘어 일곱 난쟁이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아주 싸게 아주 싸게 팔 예쁜 물건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백설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서오세요. 착한 아가씨 뭘 팔려고요? 라고 외쳤어요. 좋은 것들 예쁜 것들 이라고 대답한 그녀는 온갖 색깔의 쇼를 꺼내더니 밝은 비단으로 짠 쇼를 꺼냈어요. 백설공주는 같이 있는 노파를 들여보내야겠다. 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예쁜 신발끈을 샀어요. 노파는 얘야 정말 무서워 보이구나 이리 오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신발끈을 제대로 묶어줄게 라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녀 앞에 서서 새 끈으로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너무 빠르고 단단하게 묶어서 백설공주는 숨을 잃고 죽은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아름답다. 여왕은 혼잣말로 말하며 도망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이 되어 일곱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백설공주가 마치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들은 백설공주를 일으켜 세우고 신발끈이 너무 꽉 조여있는 것을 보고 잘랐고 백설공주는 조금 숨을 쉬기 시작했고 잠시 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난쟁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말하기를 그 늙은 행상은 다름 아닌 사악한 왕비였으니 조심하고 우리가 없을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사악한 여인은 집에 있을 때 유리잔에 가서 물었다. 유리야 유리야 벽에 걸린 유리야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공정한가. 그리고 그것은 이전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오 왕비님 제가 본 것 중에 왕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만 일곱 난쟁이가 사는 언덕 너머에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피가 두려움으로 가슴으로 솟구쳤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을 끝장낼 무언가 를 생각해야겠어 라고 그녀는 말했고 그녀가 이해한 마법의 도움으로 독이 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변장하고 다른 노파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곱 산을 넘어 일곱 난쟁이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팔기 좋은 물건 싸게 싸게 라고 외쳤습니다. 백설공주는 밖을 내다보며 말했지 저리가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어. 노파는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독빛을 꺼내 들어보였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을 유혹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흥정이 끝나자 노파는 이제 제대로 된 빛질을 해줄게요. 불쌍한 백설공주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노파의 말대로 따랐지만 빛을 머리에 꽂자마자 빛속의 독이 효력을 발휘해 소년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의 모델입니다. 사악한 여자가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일곱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거의 저녁 무렵이었어요. 백설공주가 죽은 듯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일곱 난쟁이는 계모를 의심했고 백설공주를 찾다가 독이 든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꺼내자마자 백설공주가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에게 경계하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집에 있던 여왕은 유리잔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공정한가. 그런 다음 이전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여왕이여 당신은 내가 보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공평합니다. 그러나 일곱 난쟁이가 사는 언덕 너머에는 백설공주는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며 그녀만큼 공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백설공주는 유리잔의 말을 듣고 몸을 떨며 분노에 떨었다. 백설공주는 죽어야 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는 울부짖었죠. 그리고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주 비밀스럽고 외로운 방으로 들어가서 아주 독한 사과를 만들었어요. 겉모습은 하얗고 뺨이 빨갛게 물든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그 사과를 먹고 싶어 했지만 그 사과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사과가 다 익자 그녀는 얼굴을 칠하고 시골 여인처럼 차려입고 일곱 산을 넘어 일곱 난쟁이에게로 갔어요. 백설공주는 문을 두드렸어요. 백설공주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일곱 난쟁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곧 내 사과가 없어질 거예요. 자 내가 하나 줄게. 아니요. 백설공주가 말했다. 감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독이 무서워요. 노파가 말했다. 봐요. 내가 사과를 둘로 자를 테니 당신은 빨간 뺨을 먹고 나는 흰뺨을 먹어요. 사과는 너무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빨간 볼에만 독이 들어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맛있는 사과를 간절히 원했고 여자가 사과의 일부를 먹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을 뻗어 독이 든 반쪽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한입 베어 물자마자 그녀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왕은 끔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까맣고 이번에는 난쟁이들이 당신을 깨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있는 거울에게 물었을 때.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공정한가. 마침내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러자 부러워하던 여왕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그날 저녁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설공주가 숨을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백설공주를 일으켜 세우고 독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발끈을 풀고 머리를 빗고 물과 포도주로 씻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불쌍한 아이는 죽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마에 눕히고 일곱 명 모두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그녀를 위해 울고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녀를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여전히 예쁜 붉은 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땅에 묻을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유리로 만든 투명한 관을 만들어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그녀를 눕히고 금글씨로 그녀의 이름과 왕의 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관을 산에 올려놓고 그들 중 한 명이 항상 그 옆에 머물면서 관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들도 와서 백설공주를 위해 울었는데 처음에는 부엉이 다음에는 까마귀 마지막에는 비둘기가 울었어요. 백설공주는 관 속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었으나 변하지 않고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왕의 아들이 숲에 들어와 난쟁이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산에 있는 관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보고 금빛 글자로 쓰여진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고 난쟁이들에게 관을 내게 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세상의 모든 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설공주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선물로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가 말하자 착한 난쟁이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관을 주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은 그것을 하인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가 깨물었던 독사과 조각이 목구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눈을 뜨고 관 뚜껑을 들어 올리고 앉아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이여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왕의 아들은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네가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말하며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니 나와 함께 아버지의 궁전으로 가자. 그러면 너는 내 아내가 되리라 라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기꺼이 그와 함께 갔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성대하고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하지만 백설공주의 사악한 계모도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공정한가.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오 여왕님 당신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내가 던지는 것처럼 젊은 여왕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악한 여자는 저주를 내뱉고 너무 비참하고 완전히 비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결혼식에 전혀 가지 않으려 했지만 평화가 없었고 젊은 여왕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백설공주를 알았고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 위에 철 슬리퍼가 있었고 집게로 가져와서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뜨거운 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어요.